위치 학습목표 물건의 위치 이야기하기 문법 이, 이가, 에, 있다, 없다, 어휘, 물건, 위치 일, 무엇이 있어요? 이, 어디에 있어요? 대화, 일 책상이 있어요? 네, 책상이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네, 의자가 있어요 어휘와 표현, 물건 다음 어휘의 의미를 알아보세요 책상 의자 펜 가방 문법 이, 가 이, 가는 명사 뒤에 붙어서 문장의 주어를 나타낸다 일, 펜이 있어요? 네, 펜이 있어요 이, 유피씨가 있어요? 네, 유피씨가 있어요 연습 다음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일, 책상이 있어요? 이, 의자가 있어요? 이, 의자가 있어요? 다음에, 저쪽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